가슴은 뛰고 있어 여전히 날 보고 있어 자꾸만 숨이 막혀서 아직은 멀리에서 너를 지켜보고 싶어 내가 또 왜 이러는지 처음 너를 봤을 때부터 다르게 운명의 시간은 또 더디게 갔지 내 가슴은 너 향했고 내 심장은 다시 또 뛰었고 내가 또 왜 이러는지 처음 너를 봤을 때부터 다르게 운명의 시간은 또 더디게 갔지 내 가슴은 너 향했고 내 심장은 다시 또 뛰었고 꺼져 한국을 다져버린 음식점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어 비빔밥 비빔면 절대 못 맞추는 숟가락 오케이 우리 조금 진정해 새로운 느낌 소위 원하는 인정이 나도 너를 인정해 새로운 느낌 비빔밥 인정하게 나와 한국을 대표하는 먹거리에 서로서로 정을 나누면 우리나라 돼서 육성 역시 어째 최고의 인정이 우와 축하해 축하해 throughou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